전날 해야지. 자, 뭘 도와드릴까요? 언니,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 배워볼래? 언니, 떡국 끓일 줄 알아? 아, 예, 그러세요. 떡국 끓이겠어요. 오늘 메뉴는 카레 돈가스. 불고기를 윗단에 펴주는 법입니다. 아주 맛이 그래도 아주 기가 막혀요. 나의 떡국의 비법이 이거야, 이거. 이거야, 이거. 양파? 응. 나의 비법이야. 처음 알려주는 거야. 그러면 어떤 맛이 더 나아, 양파를 넣으면? 더 육수가 되게, 더 육수가 되게. 응. 진짜 맛있어. 너랑 나랑 같이 유리도 배웠잖아. 옛날에. 그래. 응, 우리 같이 진짜 유리도 배웠잖아. 야, 우리 너랑 나랑 할 때 약밥도 했잖아, 같이. 했더니 약밥, 난 그 약밥, 그 레시피. 그래. 나는 너무 잘해 먹어, 지금도. 약밥. 그거는 너무 간단하면서 맛있어. 당근 케이도 같이 배웠나? 어! 나의 18분이야. 그렇지, 우리 약밥, 당근 케이. 그 당시에 그 약밥과 당근 케이의 레시피는 완전 최고야. 그래. 유부추밥. 그래, 그래, 맞아. 당근 케이도 언니랑 같이 배운 거거든. 그래, 맞아. 오. 약밥하고, 그치? 오! 뭐 언니나, 뭐지? 다시 태어나면 딴 사람이랑 결혼할 거지? 해야지, 딴 사람이랑. 나는 다시 태어나도 같은 사람이랑 할 거 하는 사람 난 정말 그거랑 아닌 거 왜 웃어? 언니 얘기해봐 응 언니 올라가 올라가 있어 끝나 간장은 색깔만 국간장 색깔만 약간 껌죽죽할 때까지 하고 소금으로 갑니다 계속해서 I recall the days that I was single used to flow fool around and mingle and you came along and suddenly it changed completely